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 네 안녕하세요. 하비 채널입니다. 지금 한창 포켓몬 포켓트레이너 DX 포켓몬이란 이름도 못 써요. 라이센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입니다. 중국 짭게임 라이센스 없는 게임 곧 먹튀를 할 것이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뜨겁고 제가 콘텐츠나 실방을 조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조금 논란을 저도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 표명 아니면 생각 이런 거를 조금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영상을 따로 이렇게 찍습니다. 일단은 네이버 포켓트레이너 DX 카페를 좀 들어가 봤어요.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뭐 딴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여기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난리에요.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?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성인 게시글? 이런 것들 막 엄청 올라오고 그리고 대피소도 생기고 그리고 자유 게시판 보면 뭐 별게 다 있어요. 지금 환불을 받았다. 대피소가 생겼다. 뭐 아무튼 지금 난리입니다. 지금 그래서 지금 초유 간신사는 결국은 그거죠. 지금 이렇게 연휴 사이에 게임을 내고 이제 내일 이 친구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가 조금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뭐 게임은 해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좀 맞는 게임 생각보다 굉장히 웰메이드 게임 디테일하고 뭐 모드도 많고 뭐 스테이지도 뭐 좋고 그리고 포켓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와 있고 뭐 효과나 이런 것들도 너무 완벽하고 저는 좋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어... 조금 게임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이게 중국적 게임인지 전혀 몰랐어요. 중국적 게임인지 전혀 몰랐고 하면서 이렇게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일단은 조금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어... 저는 그냥 이 게임이 없어질 거를 이제는 알고 있고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즐기기만 하는 정도로 게임을 할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 게임은 분명히 이제 증발될 게임이라는 거죠. 이게 빠르면 한 달 뭐 진짜 너무 빠르면 다음 주에 증발이 되고 더 가게 되면 뭐 한 달 뒤에 증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래가면 뭐 세 달 뒤에 증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혹시 알아요. 이 친구들이 뭐 이제 포켓몬이랑 이제 라이센스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. 뭐 정말 작은 확률이지만 그런 확률도 있기는 있잖아요. 근데 뭐 여튼 지금 굉장히 불안성이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게임에는 현질을 하면 절대 안 돼요. 과금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라이센스를 끝까지 못 따고 이제 못 따고 이 게임이 이제 증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게임은 정직하지 못한 게임이죠. 진짜 말 그대로 중국 짭겜이 되는 거예요. 이 게임이 중국 짭겜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거에서 대응이 지금 엄청 늦어요. 그리고 서버에서 버퍼링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걸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지금 중국 짭겜으로 오해를 받고 있고 이게 또 이게 확정적일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 내가 게임은 게임이 요렇다 정도의 리뷰는 계속 해드릴 거지만 아니면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. 너무 하지 말라는 의견이 좀 많고 막 하다보면은 사실은 요 게임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접어야 되겠죠. 근데 저는 일단은 이 게임이 완벽하게 휘발되기 전까지는 그냥 즐기는 용도로 하기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. 네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게임 자체의 의도나 뭐 이런 부분 라이센스를 결국 취득하지 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중국 짭겜 네 그거 되는 거고 중국 짭겜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네 매우 높죠. 중국 짭겜이 될 확률도 매우 높고 하니까 과금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서 네 조금 게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뭐 1300원에 개굴린자 준다 그래가지고 1300원씩 현질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마저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드네요. 지금 뭐 이렇게 카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요.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라이센스가 없대요. 뭐 사소한 거 하나부터 끝까지 지금 다 없다라는 의견이 추측이긴 하지만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일 이 게임 친구 운영진 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랭킹 1이거든요.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아직은 조금 분간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건 중국 짭겜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히 즐기돼 조심히 즐기돼 개인정보 유출이나 현질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 이게 당장 다음 주에 날아가도 어색하지 않은 게임이고요. 당장 한 달 뒤에 날아가도 어색하지 않은 게임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절대로 현질을 하지 마시고 현질 절대 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유출 주의하시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범위에서 적당히 즐기시다가 이 게임은 그냥 보내줘야 되는 게임입니다. 여러분 저도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지금 즐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면서도 영상을 하면서도 절대로 과금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니까 개인정보 유출과 과금에 주의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 게임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도 좀 그때는 좀 깔끔하게 접어야겠죠.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중국 짝게임이 될 것 같아요. 뭐 여러가지 분위기들 보니까요. 근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서 절대 과금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유출 꼭 주의하시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게임을 딱 즐기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확정적이어질 때도 저도 이 게임 미련 없이 놓아줄 거니까 여러분들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즐길 수 있는 범위에서만 즐기고 캐릭터로 컨텐츠로 양산을 하겠습니다. 즐길 수 있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제 모든 컨텐츠 관련 컨텐츠 안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컨텐츠 안에서는 상단에 이거 이제 과금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유출 주의하시고 중국 라이센스가 아직 취득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 짝게임이 될 확률 높고 조기 서버 종료될 확률 높다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놓고 컨텐츠 제작을 하겠습니다. 그냥 제꺼 보실 때는 그냥 아 이 정도의 게임이구나 라는 부분만 그냥 네 여러분들도 그 부분 안에서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심하게 문제가 될 시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이 게임은 미련 없이 조금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또 이 포켓트레이너 DX 이 게임을 통해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만약에 이게 라이센스가 정식으로 잘 취득이 된다면 한번 그때는 정말 열심히 힘을 내어서 한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럴 확률은 좀 드물죠.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 힘이 주시고 사실은 정말 넉넉한 구독자 구독자 막 1만 10만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임은 사실은 진작에 걸렀을 텐데 또 작은 유튜버로서 또 이렇게 조금 개인적인 고충들 좀 힘든 상황들이 있네요. 그래서 일단은 접해보게 됐고 또 모바일 게임 제가 유튜버로 하다 보니까 또 접해보게 된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.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댓글에 논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댓글은 제가 추가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고 이 게임에 대한 이 채널에 대한 입장은 이러하구나 이런 부분만 조금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